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수항과 광양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주인공인데요. 여수광양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네, 지난 2021년 12월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취임 후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 창립 이래 고향 광양 출신 첫 사장으로 제가 부임을 해서 물론 그전 사장님들도 다 잘해보셨지만 저는 더더욱 고향 출신이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 그래서 원래 제가 피부도 좋고 동안이고 키도 컸었는데 키도 줄어들고 피부도 많이 상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소외를 간단히 밝혀주셨는데요.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사를 운영하는 동안 가장 중심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고향 출신 사장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발전시킬까? 이제 그러려면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경영 철학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고객 최우선 경영, 그리고 발로 뛰는 영업, 세 번째는 지역과 상생 발전,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박이 찾아오는 안전한 항만. 이게 저의 경영 방침이고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도 회사니까 돈을 잘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운 좋게도 우리 공사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고 또 많은 분들이 물론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열심히 했고 대신 우리는 일반 민간 기업하고 달리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 책무 중에 일부 과제는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우리 항만공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작년 1년 동안 제가 했던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올해가 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으로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박람회장의 새로운 운영 주체로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건데 박람회장의 운영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세계예수박람회는 개최 이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어요. 세계예수박람회 사후활룡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단 규모, 재단의 예산으로는 그동안 계속 적자로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과 항만법을 개정을 작년 10월 27일 날 개정을 해서 올해 5월 16일자로 우리 항만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우리 남해안의 중심이 여수고 여수의 가장 중심 구역이 익스포장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것인지 제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도만큼 그 다음에 미래 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그리고 AI 자동화 도시 이 네 가지가 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스카이워킹 스테이션을 만들자. 지상 100m 이상의 유리관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관을 만들고 스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맥주와 커피를 마시면서 여수 밤바다도 보고 남해안을 보고 석양을 보고 일출을 보고 이런 미래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은 저의 구상입니다. 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여수시민들의 열정이 묻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롭게 새 출발하겠다. 개발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AI 자동화 도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여수에 세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이 찾아오는 여수 세계 4대 미양을 만들겠다는 게 제 구상이고 그래서 케이팝 공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그렇게 하면 세계 1, 2, 3대 크루즈 선박을 저는 유치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수엑스포역에 내리면 스마트키만 하나 구입을 하면 AI 자동 선박이 마중을 나오고 국제관 A를 누르면 국제관 A를 찾아가고 아쿠아리움을 누르면 아쿠아리움을 찾아가고 이런 개념의 최첨단, 미래형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최첨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항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양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했던 화물을 다시 끌어오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광양항은 제철, 석유화, 자동차, 컨테이너, LNG, LPG, 원유 이렇게 많은 화물을 수송하는 융복화가 유일의, 우리 국내 유일의 항만이에요. 그중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시민들이 말하는 물동량은 컨테이너 화물이 많아요. 우리 광양항에 컨테이너가 준 이유는 우리 컨테이너 화물의 약 33%는 중국 화물이에요. 중국 상해를 봉쇄하면서 화물이 줄었고 두 번째는 기타항만, 예를 들어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데 신규 부두를 개장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화물이 많이 빠졌고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반출입이 안 됐고 그래서 작년에 큰대에 있는 화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선박이 대형화돼요. 대형화된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선사들이 각 나라에 갈 때 각 항만을 다 들리질 않아요. 허브항만에만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컨테이너 허브항만은 부산항이에요. 우리는 부산항에 들어갈 테니 화물을 부산항으로 모아라. 그래서 광양항을 스킵하는 거죠. 대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 화물과 총 물동량이 줄었고 총 물동량은 저는 회복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철이 제대로 가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석유와 자동차 화물이 정상적으로 오면 총 물동량은 저는 회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산이 또 2-5항을 개장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2-4를 개장하니까 그쪽으로 화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이야기예요. 올해 또 2-5를 개장하면 또 화물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럼 포기할 것이 있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 화물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부산항권의 자체 화물이 약 920만 TU 우리 자체 화물이 호남권에서 약 160만 TU 그중에 또 30%는 부산으로 가버려요. 결국 우리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을 늘리려면 자체 화물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부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자체 화물이 늘어나도록 그 다음에 항로와 항차를 늘려서 화주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전략을 세워서 운상 회복을 하려고 지금 발로 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33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업용지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산업용지 개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개발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우부지 항만배우부지가 빨리 개발이 돼야 기업이 올 거 아니에요. 기업이 와야 자체 화물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촌 융복합에 아까 말씀드린 약 331만 평방입니다. 대략 한 100만 평 정도 되죠. 그것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 1단계는 약 26년, 27년, 2단계는 28년, 9년, 3단계는 2030년까지 해서 약 100만 평의 배우부지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항만공사 뒤에 북측 배우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약 11만 평방입니다. 약 3만이 조금 넘는 배우부지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항만공사 주변에 제가 노는 땅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땅을 놀리냐. 빨리 배우부지로 전환해서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55개 입주기업을 지금 65개로 늘렸어요. 그래야 화물이 늡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주변에 배우부지 그 다음에 세풍에 또 약 10만 평 정도의 배우부지가 있어요. 이것도 빨리 공사를 해서 입주기업 지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촌에 약 300만 평 정도의 배우부지를 2040년까지 또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하면 물동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고 그러면 우리 여수광양항의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도 수소산업 천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수광양항은 포스코, 석유화학 산단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전국 2위예요. 그래서 이 수소를 포스코, 컨테이너 터미널, 율촌, 석유화학 산단, 묘도로 연결해서 약 50km를 수소망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광양항은 친환경 에너지항으로 탈바꿈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화하는. 그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유치해서 율촌 배우단지에 수소 생산하는 업체들도 유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면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은 지철과 석유산단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도 이용하고 또 별도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도 유치하면 친환경 수소 항만으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항만업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입출항 항로의 직선화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직선화 사업이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선박이 부두에 항만에 찾아올 때는 편해야 돼요. 그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유수산단은 체선율, 선박이 오래 기다리는 우리 교통체정처럼 선박도 교통체정이 일어납니다. 그걸 체선율이라 하는데 체선율이 전국 1위고 그것도 무려 1%, 2%가 아니고 20%, 25% 정도예요. 다른 항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체선율이 그 말은 교통체정이 너무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건의를 해서 지금 항로폭 가장 좁은 데가 한 150, 180m 정도예요. 항로폭이 좁다는 이야기는 선박이 양방항 통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교통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로폭을 300m로 늘리는 그 다음에 항로폭을 직선화 이렇게 하면 양방항 통항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심도 많이 늘리면 더 큰 배들도 오게 되고 그러면 교통체정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선율을 낮추게 하면 기업들도 화물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항만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약 1430억을 투입을 해서 항로 직선화 그 다음에 폭을 늘리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이제 본격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자동화 항만의 개념은 자동화 항만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자동 항만이 있어요. 우선 자동 항만은 뭐냐면 지금 이제 컨테이너 부두 항만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가 오면 안벽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야드 영역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거기를 이송하는 또 이송 영역 이것들을 지금은 전부 사람이 합니다. 그 큰 컨테이너 선박이 오면 크레인에 올라가서 사람이 그 70m 상공에서 크레인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무인 자동화 하겠다. 이게 1단계의 자동화 부두 개념이고 이게 스마트 자동화로 가면 이제 물동량을 AI와 그 다음에 각종 빅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화물을 스마트 자동화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항만을 구축하는 걸 저희들이 우선 합니다. 작년부터 약 6,915억 원을 투입해서 이 3단계를 무인 자동화하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2026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광양에서 추진하는 자동 항만은 테스트 배드예요.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에 확대 보급할 거고 또 이게 국산화 돼서 잘 되면 해외에도 보급할 거고 그래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항만공사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이걸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항만 중에 대해석계는 이미 자동화했어요.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이 자동 항만을 구축해서 생산선도 올리고 또 세계 각국의 선박들을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과학으로 발전된 기업도 중요하지만 착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의 경영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이 경영 내용과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SG 경영은 필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민간기업도 그러고 우리 공기업도 그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ESG 경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ESG 경영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G 활동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운이 좋은지 모릅니다만 ESG 컨설팅하고 평가하는 업체에서 전국에 362개 공공기관을 알리오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362개 중에 전국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해소부 장관상도 받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향 출신이니까 지역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수광양항에 우리 후배들한테 행복장학금 주기 운동 그 다음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이런 데 저희들이 공부방 만들기, 그 다음에 노인도시락, 그 다음에 장애인들 위해서 시설 투자라고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들이 362개 중에 공공기관에 전국 1위를 한 실적을 갖췄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ESG 경영 철학과 부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올 한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 공사에 올해 가장 큰 일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가 엑스포 사후 활용 계획을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장기적인 발판을 두는 첫 단추를 잘 끼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동화부도 이걸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우부지, 율촌의 항만배우부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 항만공사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동량을 원상회복을 이런 것들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항만 정책을 통해서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달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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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